엘프리드 월리스, 1823년 1월 8일에서 1913년 11월 7일 영국의 박물학자, 진어론자 메르소스의 인구론에 영향을 받아 변종이 본래의 형에서 나와 무한히 떨어져 나가는 경향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써서 발표하였다. 다윈의 연구가 심원함을 인정하고 진어론에 관한 책인 다윈이즘을 출판하였다. 생물 분포상의 경계선인 월리스선을 그었다. 메머스 셔 출생 도지 측량과 건축에 종사하고 사녀를 답사하면서 식물을 채집하였다. 1848년 레스터 출신인 곤충학자 H.W. 베이트와 함께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지방으로 답사 여행을 한 뒤 4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기행문을 썼다. 1854년에는 말레이제도에서 동물 표본을 만들기 위하여 8년간 머물렀다. 뉴기니의 섬 근처인 타네이트 섬에서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전에 일군 메르소스의 인구론에 영향을 받아 변종이 본래의 형에서 나와 무한히 떨어져 나가는 경향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써서 1858년 2월에 C.다윈에게 보내어 발표를 의뢰하였다. 다윈은 논문의 주제가 이미 쓴 자기의 것과 같아서 고민하였으나 친구들에 의하여 다윈의 논문과 동시에 그해 7월에 발표되었다. 월리스는 다윈의 연구가 심원함을 인정하고 진어론에 관한 책인 다윈이즘 다윈이즘을 출판하였다. 그는 생물의 분포에 흥미를 가지고 생물 분포상의 경계선인 월리스선을 그었다. 그는 인류의 진화는 제외하였으나 사회 문제, 정신 문제도 논하였고 신학의 입장은 취하지 않았으나 신앙에 관해서는 전도자였다. 그의 저서에는 말레이제도 이외의 수많은 저작이 있다.